KBPS 오늘의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이 지난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모두 초선으로 바뀐 고향, 수원, 용인, 창원의 특례시장은 이날 첫 만남을 갖고 특례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인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중앙광역특례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를 개발하여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교통과 주거를 정비하여 시민 편의를 높여야 한다며 특례시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세영입니다.